샤라움바라클 또 누가복음 15장 1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른드라클 말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아멘 15장 7,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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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